2월 1일 8시 32분 현재 장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 나스닥, 다우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고 나스닥은 1.4% 가까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IT 반도체 주들도 1% 이상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인 업종들 대부분이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인 뉴스 보면 뉴욕 마감 32년 만에 최고의 1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나 이제 1월달이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는데 2월 1일, 2월달의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이 올라서 끝이 났지만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하고 다우 선물지수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이고 선물은 나스닥은 0.4% 정도 지금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월달에 이제 상당히 32년 만에 최고의 1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죠. 파월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겠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증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업체 반도체 가격이 지금 15% 정도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주변 환경은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종 지표들도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지나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1월 랠리는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라 그러면은 주변 환경도 이제 조금 뭔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가 상승이 이제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1월의 랠리는 상당히 환경에 비해서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월 달에 외국인이 4조 이상을 이제 쓸어 담으면서 특히 IT 반도체 관련 주들을 거의 폭식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월 달은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중에 이제 바닷건에서 많이 상승하지 못한 그렇지만 좀 저평가 영역이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소소하게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음 플러스로 시장을 시작을 한다 그래도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상태 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흥분한 상태로 이제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화이자 그 다음에 머크 이런 업종들이 이제 1월 랠리에서는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소외가 됐었는데 소외가 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 정도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그리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갈 확률이 가능성이 좀 있는 위치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도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2월달 그리고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좀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여유 있게 분할로 천천히 매수해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 협상 기대감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제 빅딜을 하겠다 스몰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스몰딜 정도를 중국이 이제 욕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연장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빅딜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또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 협상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달려왔지만 또 이게 반대로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저평가가 해소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뉴스가 또 이제 반대로 불확실성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경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NBC 쪽에서는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흥분한 상태로 2월달을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지수하고 크게 관계없는 그런 바닥을 잘 다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월 1일 오전 장전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